아 말도 안 돼 어찌 생각시 따위가 아까부터 생각시 생각시 자꾸 사람 하찮게 보는데 그러시는 분은 얼마나 잘나셨습니까? 시간관이면 뭐 그리도 대단한 겁니까? 시간관이라니 제 목소리가 귀에 있다 했습니다 저기서 세선조화를 보필하는 시간관들 중 한 분 맞죠? 하... 하... 그래 시간관이다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? 홍덩로다 겸사서직을 맡고 있지 겸사서 나으리? 거짓말 왜 왜 난 겸사서가 맞다 겸사서 나으리 엄청 꽃미남이랬는데 뭐? 한성 제일 가는 미남자라 흠마는 여인네가 한둘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하... 실물을 보니 실망이다 아이 뭐 소미란게 원래 그렇죠 뭐 국본의 언행은 함부로 여 뜯는게 아니다 내가 확실한 증좌를 잡지 못해 오늘은 봐주겠지만 너 그 행동거지를 조심하여라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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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이리 가끔 기가 없잖아 야, 너 지금 나한테 소금 뿌렸냐? 좋은 말로 할 때 이 문 열어라 벗어 너, 지금 이게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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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